예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예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예호와를 찾는 족속이오 야곱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예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예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유명해진 10편이기도 한 24편입니다 영광의 왕 1절과 2절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가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과 세계 땅은 그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요 세계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죠 바다 위에 건설하셨다 바다는 우리 지구에 패여있는 웅덩이에 불과하죠 그래서 아마 그 바다의 높낮이도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없던 호수가 생기기도 하고 있었던 호수가 메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들 외에도 털을 건설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섬들을 방문하면 정말 아름다운 섬들을 많이 봅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이 섬들을 통해서 터전을 이루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근거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과 영혼의 왕이 되십니다 보이는 우주와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들 우리는 이상과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존재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처음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고 살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동물들이 자기 어머니나 자기 모태를 생각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뇌가 진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거기에 생각이 미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프로그램을 짜시거나 아니면 기획을 맡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있다가 상황 보고 그 다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던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결적인 기획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결과와 그 다음에 완성된 것들을 그리면서 진행해 가는 거죠 이 타겟 오리엔티드 된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거죠 그런 일들만이 그런 설계만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바둑 고수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하나씩 놓지만요 그 바둑판을 계속 지웠다 부쉈다 지웠다 부쉈다 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놓아가는 거죠 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외울 수가 없어요 바둑판을 싹 부숴버리면 적어도 1단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복귀합니다 다 복귀해요 자기가 놓았던 자리를 다 아는 거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늘 놓아보지 않으면 머릿속에다가 그걸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알파고와의 그 인간과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한 이유는 알파고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잠도 안 자고 그 안에서 피곤하지도 않고 청년이라도 지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알파고는 컴퓨터니까 밤새도록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찾아내니까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의 설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때 이거 다 검증 거친 거야 하나님이 시뮬레이션 다 해보고 다 놓아본 거야 그러니까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의심 없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바울사도는 자다가 꿈을 꾸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보니까 개꿈인가? 아니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개꿈에는 개꿈 역사상 그런 것은 없어요 그죠? 뒤에서 깡패가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옷을 벗고 외출했다든지 그런 건 다 개꿈이죠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게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줄로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가려던 방향을 틀어서 유럽을 향합니다 이게 유럽선교회의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우리 안에 정확한 카이로스의 타임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우리 10편, 23편의 말씀처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사가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먹자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벗어나면 우리는 축복의 길을 떠나서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설계자입니다 땅과 세계, 바다와 강들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신락원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그리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삶에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거슬러 주님께로 올라가는 길에는 언제나 그런 긴장감과 신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고 내가 찬양대, 찬양팀 어디서 그리고 순장으로도 몇 년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고요 참을 수 없는 전제의 지루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저는 거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번에 10편 말씀을 대하지만 정말 새롭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 인생이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우면 어떻게 하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지난번에 신명기는 또 완전 새로웠어요 내가 보던 신명기 맞은가?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따라서 늘 새로워요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늘 새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답 좀 해보세요 지루해 죽겠습니까? 지루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 않은 길을 가는데 지루할 리가 있나요 제 아내는 이렇게 다니면서 예쁘게 생긴 작은 마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두 번 간 것 같은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신이 와본 건데 그랬더니 한 번밖에 안 와본 것 같은데 두 번 같은데 그런데도 너무 좋아해요 작은 마을들 이런 모습들 저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되게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가다가 보면 안 오고 있어요 저 앞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좀 가나 보면 아직도 들어왔어요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아다니고 내가 늘 가던 바로 골목길 우리 집 앞 그리고 가게 앞인 것 같지만 그리고 늘 가는 교회 문 앞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여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시원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꿈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성경에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암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던 바로 그 머리야산 예 그곳은 추정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을 정말로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죠 이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곳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혼돈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상징적인 산이 시원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열방들이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산을 이루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의 고룩한 곳에 그의 성소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과 마음과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은 우리가 힘을 쓰는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지체이고요 또 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단 곳마다 장인의 숨결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은 또 소유를 나타냅니다 저 사람은 손이 커 손이 작아 한 움큼 집어주고 아니야 한 번 주면 복이 없어 두 번 줘야지 그리고 그리고 저 사람의 손으로 움켜잡으면 빠져나가지가 않아 소유에 대한 지체가 상징이 이 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해요 손이 부족해 그렇죠? 그것은 해부학적으로 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그 손이 깨끗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설계에 맞게 설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뭐를 상징하냐면 나중에 어린 양의 보자를 중심으로 14만 4천 열두지파에 신천지가 그것을 상징해가지고 열두지파 모임을 자주 하는데 예 열두지파만이 아니라 그 외의 열방에 허다한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이 이르게 되는 그 상징적인 자리가 시원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시편 일편이 얘기하는 들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야 우리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그 손에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을 깨끗하게 하나님 의로운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음은 나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의도가 그리고 내 마음의 목적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부정해지죠 우리들의 의도가 온갖 정역의 음모로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뜻입니다 예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이 뜻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에 중심에 허탄한 것을 두면 헛된 것과 그리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늘 인생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요 왜 나는 이런 일들만 생기나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생기게 생겼습니다 생기게 생겼다 예 마음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에다가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데 은혜받지 못하면 중심을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고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부정성에 사로잡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욕망을 품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굴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떳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산에 설 기회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들에게 복과 의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산상수원에서 팔복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천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뭐를요? 복음 앱을 깔아주셨거든요 복음 앱을 복음 앱을 깔아주셔서 거기에다가 아이디 타다닥 치면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과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그 상황을 다시 재현시켜주는 게 복음 앱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그걸 또 다 까먹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보면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아 뭐였지 뭐였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지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지 복음 앱을 켜세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 딱 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음의 복음의 복음 앱을 소환해 내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접속되어서 그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는데 얼마나 감격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던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던지 그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거 까먹으면 안 되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겪고 다 알듯한 표정으로 늙어버린 얼굴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늘 새롭고 부풀고 그리고 가슴이 뛰고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100개는 세운 듯한 먹혜자같이 그냥 앉으면 다 그렇죠 다 알죠 그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통곡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세리처럼 가슴을 찢고 옆점 두 푼을 드리던 고아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묻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시연산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 믿었던 때와 청소년 시절과 옛날을 생각하는데 그때는 전도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은 그런 찬양을 잘 안 불러요 전도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저 친구 주님 만나야 되는데 누구 돌아와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고만에 우리 옛날에는 그런 도전들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은 주로 뭐냐면 광야 시련 또 내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졌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물론 그것도 성장이에요 그것도 성장 내가 내 마음이 천국을 이뤄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천국 얻는 비결은 몰랐어요 제자훈련도 안 했고 어떻게 영적 시험을 이기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금전할까 난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만 부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돌아와 돌아와 천국 정치네 그래서 늘 그런 거 그리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에 대한 찬양 늘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기쁨 거듭난 생의 기쁨인데 거듭남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믿은 시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땅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늘의 성소를 그렸어요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럽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생각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고 방정받고 불길한 생각은 하지 말고 오늘은 어떻게 살까 아니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은 마지막을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지를 성장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천국이 가까워지나 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임종의 순간에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망연자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결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역사 안에서 인생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당혹스러울 거예요 의사에게 선고를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부르시든지 그러죠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모세도 준비했어요 엘리야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울사도도 준비했고 예수님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늘의 성소를 그렸던 그들 그때 문지기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질문할 것처럼 영광의 왕이 누시냐 물어봅니다 영광의 누시냐 가나한 사람들처럼 바하리냐 이 세상의 신이죠 엘이냐 이 세상의 신이죠 블레셋인들처럼 다간이냐 다간 우상은 목이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죠 모아빈의 금오스냐 암몬인의 밀검이냐 그들이 아니라 참 영광은 여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영광의 왕을 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잘 키워서 그 아들 덕에 그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고 마치겠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나중에 잘 돼서 바빠서 연락도 안 해요 아이고 너 바쁜지 아는데 너 그렇게 많은 큰일을 하는데 뭐 어떻게 집 앞까지 신경 쓰겠니 그냥 네 일이 중요하지 그래놓고 전화 끊고 섭섭한 거죠 잘못 키웠어 잘못 키웠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저희들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바로 그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그냥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늘 주저했어요 이게 맞나 선교회도 이게 맞나 그런데 은혜 받고 따라가면 잘못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가는데 윗집 독일 사람이 아침마다 어딜 그렇게 가냐 운동 가냐 4시 반에 아니 5시에 운동 가는 사람 있으면 좀 이상한 거죠 교회 간다 그랬더니 옛날에 슈벌박 바하데너슈트라세의 어떤 독일 할머니는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 좀 그렇게 해야 되나 또 목사님한테 적용을 시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한 분들이 일을 겁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밤과 아침에 계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언제나 거룩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다곤이나 바하리나 아세라가 아니라면 성황당 귀신이나 우리 저상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몇 자리 잘 써서 우리에게 좋은 볕을 내려주는 저상 귀신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분들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게 했던 바로 그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때의 영광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응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